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모양찾기 놀이를 해요 동그라미를 찾아보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 얼른 찾아야지 강아지가 접시를 가져왔어요 동글동글 동그란 접시예요 동그라미 여깄다 묘기 한번 볼래? 우와, 잘한다! 이야, 신기하다! 생쥐는 깡통을 가져왔어요 깡통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 동그라미가 어디 있지? 그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숨어있다구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그럼 위에서 봐봐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깡통 속 동그라미 고양이는 고깔모자를 가져왔어요 고깔모자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 동그라미가 어디 있지? 고깔모자를 잘 살펴볼래? 잘 모르겠는걸?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고깔모자 속 동그라미 맞아, 동그라미야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그라미를 찾아요 모양 찾기 놀이를 해요 동그라미를 찾아보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 얼른 찾아야지 강아지가 접시를 가져왔어요 동글동글 동그란 접시예요 동그라미 여기 있다 묘기 한번 볼래? 우와, 잘한다 이야, 신기하다 생쥐는 깡통을 가져왔어요 깡통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동그라미가 어딨지? 그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숨어있다구 동그라미가 숨어있다구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그럼 위에서 봐봐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깡통 속 동그라미 고양이는 고깔모자를 가져왔어요 고깔모자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 동그라미가 어디 있지? 고깔모자를 잘 살펴볼래? 잘 모르겠는걸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고깔모자 속 동그라미 맞아!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사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그라미를 찾아요. 모양 찾기 놀이를 해요. 동그라미를 찾아보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 얼른 찾아야지. 강아지가 접시를 가져왔어요. 동글동글 동그란 접시예요. 동그라미 여기 있다. 묘기 한번 볼래? 우와, 잘한다. 이야, 신기하다. 생쥐는 깡통을 가져왔어요. 깡통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동그라미가 어디 있지? 그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숨어있다구.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그럼 위에서 봐봐.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동글동글 동그라미. 깡통 속 동그라미. 동그라미. 고양이는 고깔모자를 가져왔어요. 고깔모자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 동그라미가 어디 있지? 고깔모자를 잘 살펴볼래? 잘 모르겠는걸.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고깔모자 속 동그라미. 고깔모자의 이инben. 맞아! 동그라미야! 고깔모자의 이인.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그라미를 찾아요 모양 찾기 놀이를 해요 동그라미를 찾아보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 얼른 찾아야지! 강아지가 접시를 가져왔어요 동글동글 동그란 접시예요 동그라미 여기 있다! 묘기 한번 볼래? 우와! 잘한다! 이야! 신기하다! 생쥐는 깡통을 가져왔어요 깡통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 동그라미가 어디 있지? 그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숨어있다고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그럼 위에서 봐봐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깡통 속 동그라미 고양이는 고깔모자를 가져왔어요 고깔모자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 동그라미가 어디 있지? 고깔모자를 잘 살펴볼래? 잘 모르겠는걸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고깔모자 속 동그라미 맞아! 동그라미야!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그라미를 찾아요 모양 찾기 놀이를 해요 동그라미를 찾아보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 얼른 찾아야지 강아지가 접시를 가져왔어요 동글동글 동그란 접시예요 동그라미 여기 있다 묘기 한번 볼래? 우와! 잘한다! 이야! 신기하다! 생쥐는 깡통을 가져왔어요 깡통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동그라미가 어딨지? 동그라미가 어딨지? 그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숨어있다고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그럼 위에서 봐봐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깡통 속 동그라미 고양이는 고깔모자를 가져왔어요 고깔모자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 동그라미가 어디 있지? 고깔모자를 잘 살펴볼래? 잘 모르겠는걸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위에서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고깔모자 속 동그라미 맞아! 동그라미야!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